대한민국 민주개혁세력의 중심 광주, 전북, 전남, 시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결단해 주십시오 경선이 경쟁을 넘어서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균열과 갈등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경쟁으로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경선 후에 상처의 치유와 전렬의 정비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군열과 불복의 씨앗이 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원팀은 민주당의 기본정신이자 역사입니다 경선이 끝나는 즉시 용광로 선대위로 신속하게 단단하게 뭉쳐서 오직 정권 재창출 한길로 우리가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호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호남의 결정을 숨지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혁정신의 본향, 민주세력의 심장인 호남이 확실한 변화, 확실한 정권 재창출, 확실한 이재명을 확실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